K-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-POP 헤디큐어는 K-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웃기있는 댄스입니다. K-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, 이들의 네일아트도 예쁘다 합니다. K-POP 헤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 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귀를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. 다음은 K-POP 헤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가지 특징입니다. 네일 디자인 K-POP 헤디큐어는 기아학적 패턴 상징, 혹은 완화, 클릭터, 심지어 흥파 발굴의 미니어져 포장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.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,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부스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. 직선과 반짝인 K-POP 헤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매운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단한 색상을 종종 포함합니다.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음과 채실을 더하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 액세서리 K-POP 헤디큐어는 라인스톤, 스터드, 진주, 그리고 부족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 등이 전방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활력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. 그라데이션과 옴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또는 옴브레 효과인 K-POP 헤디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. 그들은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. K-POP 아이돌 레퍼런스 이중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-POP 아이돌이나 그룹과 관련된 목표를 헤디큐어 디자인을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.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, 로고, 앨범, 커버 등은 심지어 그들의 노래 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K-POP 헤디큐어를 발성하기 위해서는 네일액트 전문점을 고민하거나 온라인 튜토리얼과 네일액트 용품의 도움을 다가 집에서 지적해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. K-POP 헤디큐어는 현디큐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진 K-POP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일액트 스타일입니다. 그것은 K-POP분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룹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네일액트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다음은 K-POP 헤디큐어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. K-POP 헤디큐어는 종종 대담하고 밝은 색과... K-POP 헤디큐어는 종종 대담하고 있습니다.